제가 다른 사람을 더 궁금해할 수 있어요. 누군가? 정말 아름다운 정채연입니다. 오 마이 갓! 그녀는 한 river에서 피크닉을 할 수 있을까요? 완벽해. 바로 가겠습니다. 봄 봄 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오빠 안녕. 잘 지냈어? 나 오늘은 오빠한테 꼭 할 말 있는데. 오늘은 무조건 예스라고 해줘야 돼. 나랑 사길래? 예스! 엄마! 예스! 엄마! 당연하지! 태연아! 태연아! 예스! 엄마! 태연아! 그럼 우리가 시원하게 인라인을 타면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답 믿고 따라오세요. 추락! 어머니랑 사귀는 그만에 멋있다. 꼼꼼히 한 번 갈려. 자, 자봐. 자봐, 자봐주면 돼요? 네네. 출발!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좋다. 설아다. 네. 하나! 1차만 얼마 전에 나와보신 거예요.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나들이로 나온 거는 거의 처음이죠.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제 갈게요. 우리가 이제 속풍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김밥을 말아서 한번 나눠드리고 먹으러 갈게요.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김밥은 가장 기본적인 김밥이에요. 재료 보세요. 화려하죠? 쇼호와 캐스팅. 그 외에 항상 천국에 가면은 왔어! 김밥 인터뷰할 때 옆에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아니에요. 또 이제 채연 씨가 닮은 꼴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얼굴이.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어요. 짜자잔! 짜자잔! 이분이 수지 씨인 거죠, 지금? 알겠어요. 수지, 채연 누가 더 예쁜가요? 당연해요. 알겠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셔요. 제가 실제로 한 번 뱃었었는데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에요. 다음은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워낙 하얘서 약간 하얀 달걀 같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마지막은 같은 프로듀스 출신을 주셨어요. 네네네. 네. 네. 자. 사실은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네. 제 이름을 검색하는데 이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었는데 응원합니다. 파이팅. 응원할게요, 문복 씨.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왔으니까 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집 얘기를 해야지. 네. 욜로로 돌아왔습니다. 와우. 곡도 진짜 열심히 쓰고 진짜 많이 연습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잘 됐으면. 그러면 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저희가 타의 속으로 살짝. 있잖아, 베이베, 베이베 나랑 사귈래. 사귈래. 나도 우리 대답했어. 안무가 또 장난 알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시를. 접시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완벽합니다.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에서도 썸 타시는 분이 정채하시잖아요. 뮤직비디오에서는 막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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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도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 녹음할 때도 멤버들 옆에서. 희정아, 다 다시 해봐. 계속? 근데 표적은 안 좋아지고? 내 느낌 아니잖아.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연애한지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죠? 몇 년이나 됐어요? 21년 된 거 아니야? 아니. 우리하고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사귀신 분하고는 어떻게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고백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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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먹어볼까? 큰 거. 별로 많이 안 좋아서 맛있는데요? 우리 채연 씨가 만든 김밥 먹어보고 싶으신 분 앞으로 보세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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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두 개, 하나씩. 윤, 모래 심어.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누굽니까? 정채연이요. 대한민국에서 노래 잘하는 가수는 누굽니까? 정채연이요. 대한민국 제일 예쁜 가수는 누굽니까? 정채연이요. 정채연이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정채연이요. 어때요, 보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얼굴이, 얼굴이. 얼굴 때리고 싶다고요? 다이아 새로 앨범 나온 거 아시죠? 아, 그래서 당연히. 네. 아, 그래서 당연히. 네. 찾아봐야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내일 스포츠 1 2 3 2 1